어깨장 칼국수 핏밥 안뇽을 드렸어요 핏밥 안뇽을 드렸어요 음 액셜 5인분 그리고 비비부육개장 예전에 언니가 한번 보여주신적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아주 잘 기분이 잘 어울렸어요 정말 이분이 아주 꼼꼼하신게 직접 해먹을때를 대비해서 사골육수 그리고 고춧가루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감동 포인트가 빡이었는게 옛날 육개장 하나 툭 육개장입니다 바로 툭 육개장입니다 바로 툭 육개장 대파 토란데레 가득당한 툭 육개장 마지막으로 사발면을 박스채 보내주시다니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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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육개장 세트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